자, 신뢰로드 안녕하세요. 게임차 인큐플레이로 노력합니다. 가디움입니다. 오늘은 냥코대전쟁이 아니라 왜 냥코대전쟁이 여기서 나오니? 오케이. 네, 오랜만에 진행하는 더스트 언 엘리샨테일 네, 문지게임입니다. 아아 남아있겠지? 여기가서 숲 숨겨진 아이템 좀 사줄게요. 죄송해요. 나간다 여기까지만 하냐 여기있니? 여기 무너지니? 뭐야? 이랬어 아, 아 오케이, 열고 부모상장 Y, B, Y, O, 2 나이스! 오케이, 쿠케이크 쿠케이크 두개 누구야 이거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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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있어 여기있나보네 클래치 트트리고 그리고 아 요건개 있네 여기가 올라갑니다 이거 스토리를 이게 못 하시는 것일수도 있던데 그니까 지금 제가 조정하고있는 이 캐릭터가 이름이 더스트이에요. 먼지입니다. 근데 기억이 없어요 그 갑자기 숲속에서 그냥 떨어져 나뒹고 있던거 빼곤 근데 이 말한 거미 갑자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미 말한 말을 해요 이 거미 갑자기 말을 걸면서 자기한테 나와가지고 내가 선택받은거다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깜짝아 씨 안와 아우 씨 놀래라 아우 야 왜 거기서 나와 이거 왜 파이딩 기술을 익혔다 서쪽으로 레이디와 만나자 그쵸 레이디로 만나면 그쵸 어 네 갑시다 설명을 드리자면 어 원래 있던 마을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왜 구멍이 뚫렸나 봤더니만 이유는 모르겠으나 구멍이 뚫렸어요 아직까지 그 이유를 찾고 있구요 어 현재 구멍 뚫린 곳으로 계속 가다보니까 이런 동굴속에 사는 아저씨 꼬마 사람들이 그들이 있는 곳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 일을 해결해 주러 가고 있습니다 흔한 다른 게임처럼 네 무슨 rpg게임들은 다 그 주인공들이 심부름꾼이잖아요 네 저도 그래요 현재 심부름꾼으로 뭘 하라고 해서 그거 하고다 뭐 있어요 아 죄송해요 아이템 아이템 달라고 했었지 네 가자 여기 맞을거에요 시로모네 동굴 열고 안녕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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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다 다 얻었어 잠깐만 나 아이템 좀 바꾸고 올게 기다려라 아 찬이 생방으로 갔나봐요 괜찮아요 그쵸 이것들 뺀 다음에 빼고 그리고 차안이 님문 붙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블롭 4 트롤을 오오 데이저 그럼 내가 피아노 치고 이 피아노는 이 피아노는 저의 피아노는 저의 피아노는 그 피아노는 내가 피아노는 저의 피아노는 저의 대화에 대한 저는 뭐라고 저의 두 가지가 그 두 가지가 연결할 수 없는 아, 저 두 가지가 연결할 수 없지. 너의 눈이 안 돼, 블롭? 제가 한 번 더 남은 것만큼은? 내가 좀 뱅을 구입하고 싶어. 그리고 너의 10개의 눈이 안 돼, 내가 잘 앉아있어. 잘 웃는 것 같아. 내가 잘 앉아있어. 내가 모든 것을 물어보는 것들을 다스리게 해. 다이아몬드 오케이 하고 오케이 뭐야 뭐야 열거 잠깐 뭐 이상한거 떴어요 잠시만요 채팅 아니 채팅이래 이거 뭐냐 키보드가 떴어요 뭐지 순간? 놀래가지고 레베로 마사 이렇게 일찜 네 방어 먼저 하나씩 올리고 있죠 지금 네 하나씩 올리고 있어요 예전이랑 레벨 좀 다르죠 레벨 없이 키워놔가지고 예전에 덩그리드 말씀하신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능하면 오케이 참고로 이 캐릭터 아 잠깐만 또 걸렸네 오케이 또 해결했어요 맞고 이게 닌자게임이 아니라 그 지금 이 주인공이 쓰고있는거 갓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있으신 그 갓 맞아요 그 갓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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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씨 제발 올라갈거면 올라가고 안일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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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하는거야 진짜 어떻게 해야되나 어 저기 아이템있네 먹고싶을때 굳이 이렇게까지 내려야돼 아니 아니 잠깐만 아 망했네 오케이 잠시만요 도움이 돼서의 건강입니다 오케이 아이템사롬 핫도그 핫코코아 치명적인 기쁨 차돌베기 프레첼 김밥 시나몬빵 병에 걸려있는 치킨 요리에 양념이 되어있는 양념이 되.. 제대로 된 이건 사야돼 하고 팔만한거 팔만한거 뭐야 아 이거 내가 파는게 아니라 사는거지 그래 팔만한거 파라드림 이건 파운드는 안돼 필요하니까 이건 어떠세요? 3천원 아아아아 사피다 예 그만큼의 값을 하겠지 이건 나중에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소연 만들 수 있다거나 그런건 아니겠지 할머니의 팬더트 아니네요 오케이 됐어 오케이 오케이 폭탄이 여기에서 새로 자랄거야 오케이 가자 가자 폭탄아 아 뭐야 저거 폭탄 들고 돌리고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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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펑 나이스 날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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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어간 다음에 여기서 날라요 나이스 먹었다 난 천지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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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와 온천지야 와 진심 이걸 해냈어 와 사고 하지마 오지마 저리가 오지마 알람을 좀 내지마 온몸 저장 저장이 자동 세이브가 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직접 세이브를 하고 갑시다 아 깜짝아 갑시다 여기다 여기다 저장이 자동 세이브가 되고 오케이 다이스 오케이 히이 아잇 잠깐만 오케이 이랬어 하고 소프트 하면서 아 드럽게 많아 데리바라 아이템 좀 내리고 아 제발 데리바라 오케 컷 저거 뭐야 오케이 내려갈게요 뭐야 아 뭔진 모르지만 오물같은게 떨어지네요 오케 내려갈게요 이거 맞으면 아프면서 왜 이거 말하는건가요 제 제 무기입니다 무기같은 무기라고 하긴 그렇고 제 능력이에요 잠시만요 이것도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값이 너무 많이 나가서 데미지가 높은게 값이 너무 많이 나가서 게임이 3D네요 2D 겸 3D라서 확실하게 여기 3D라고 네 3D에 여기가 3D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빠르게 진행하고 오야 아스라슬 아 아프진 않다 나 이거 오케이 오 양이 안녕 일로와 양을 주머니에 넣어요 저는 멋있죠 짝 짝 짝퐁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도움이 돼서 영광입니다 와 김밥이 체력은 올리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안 맞으면 되니까 그쵸 반격이 온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젠장 기다렸다가 멈추면 바로 멈춰 오케이 됐어 갑니다 아 드럽게 많이 나와요 아 아 다 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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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한 다음에 가고 가고 나이스 또 나오냐 어 위에 케이빼이 오우스 이제 오우스 거의 다 와가네요 오케이 걔고 타온거 같으면서도 뭐냐 왜이렇게 더럽게 멀어요 여기 아직도 돌이 많아 여기 돌이 많아 막판인가요? 모르겠어요 저도 아 잠깐만 안녕 잘못 왔어 어 씨 아파 아 짜가파 아 아 아 진작 우리가 맞아 죽이면서 한 번은 한 번은 아니지 이렇게 차려 하고 기다립니다 지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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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나가고 됐어요 녹색이 체력바에요 위쪽에 파란색은 경험치 바구요 하얀색이 마나입니다 쓸데없이 마나가 많이 달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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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엄마야 잘 못왔네 엄마야 잘 못왔네 조금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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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내려가구요 내립니다 kie 깜믹깜 깜믹만 심한다 그리고 aquí 옆에 floating이 저거 빛 밝혀주는건지는 모르겠는데 volcano 칸이 빗을 말해줘요 오야 가자 아! 괜찮아 아프진 않아 잠깐만! 가시이 닿으면 터지니까 확인 누워라 으어 왼쪽이랑 왼쪽이랑 다른게 다르네? 이렇게 썼고 됐고 일단 왼쪽 먼저 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